안녕하세요. 이상한움입니다. 바이블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이언스 빌리버, 과학대로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명 우주 판타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사이언스 빌리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이블빌리버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바이블빌리버가 아니고 사이언스 빌리버입니다. 한번 증명해볼까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물들을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느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땅 위에 하늘 궁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면 물 속에 정중앙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는 말이 되고요. 바이블빌리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위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우주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조리 사이언스 빌리버 인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늘 궁창 돔과 그 위에 많은 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은 하늘 돔이 있고 그 위에 물들이 있다고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하늘이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바이블빌리버 님들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늘들이 불이 붙어서 녹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아무것도 없고 대기꽃 나가면 우주라고 하는데 바이블빌리버라면 이 구절 성경대로 믿으실래요? 과학대로 믿으실래요? 둥근 지구로 속이는 일루미나티한테는 꼭두각시 얼굴 마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둥근 지구 전도사 빌 라이가 있는데요. 빅딩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주에 핵폐기물을 버리면 안 될까요? 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은 허구한 날 우주가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구를 탈출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간혹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공지의 의무가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하늘 위에 공기 밀도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 궁창 도움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궁창 하늘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늘 궁창 도움이 없고 우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늘 궁창 위에 많은 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배를 잡고 웃고 있겠죠. 우주에 나가면 물이 없는데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과학과 성경이 충돌되니까 바이블 빌리버들 이 난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대홍수 때 땅으로 모조리 쏟아져서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 가면을 쓴 과학 빌리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노아 홍수도 믿어야겠고 과학도 믿어야겠으니까 그 사이에 절충안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숫 때 모든 물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하늘 위에서 수증기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물은 물이고 수증기는 수증기입니다. 이것도 구별 못하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엄청난 물들이 땅으로 내려왔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 많은 물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보니까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영어로는 returned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겠죠. 그런데 우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바이블 빌리버입니까? 10편 148편 4절에 보니까요.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 10편은 노아 홍수 이전에 쓰여진 10편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홍수 후에 쓰여진 10편입니까? 홍수 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럼 이 10편 기자는 하늘들 위에 무슨 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수증기면 수증기 물이면 물이라고 명확한 단어로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3절 그분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여기 한 구절 속에 하늘들 위에 많은 물이 생겼다고 하고 땅 끝에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님들 하늘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안 믿기시잖아요. 이게 안 믿긴다면 과학 빌리버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 개의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하늘 성경에는 열린 하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순환회로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들의 하늘이 궁창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늘이죠. 그 궁창 위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위에 천국이 세 번째 하늘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편 29편 3절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물들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고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다. 도대체 얼마나 더 친절하게 알려줘야 하늘 위에 공창이 있고 그 위에 많은 물이 있다고 믿으실 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속이 있어요. 많은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하늘과 그 아래의 평평한 땅과 바다가 있는 시스템인데요. 둥근 지구로 끝까지 믿고 싶으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사야서 40장 22절.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는데 이거 둥근 지구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한글로 땅의 원은 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써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면 디스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평평한데 땅의 모양이 원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반박이 안되니까 또 과학 빌리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욕기에 보니까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고 욕기 2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땅을 허공에 매다셨으니까 우주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말씀 그대로 매 달려있는 땅이 정신없이 미친 속도로 자전하고 동시에 공전하면서 또 태양계가 은하를 공전합니까? 매달려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빈 공간에 먼저 하늘을 펴시고 그 하늘의 기초가 되는 아랫부분에다가 땅을 매다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말씀 그대로 안 믿고 상징으로 천사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 넘쳐나고 있는 평평한 지구의 진실들 모조리 외면하면서 바이블 빌리버 맞습니까? 베드로우서 3장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물 속에 있는 평평한 진짜 창조 세상 알려주면은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온갖 것 끄잡아 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둥근 지구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것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3장 5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루미니티 꼭두각시 중에서 닥터 데이비드 아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영상은 진동하세요님 채널에서 영상 제가 훔쳐왔는데요. 뉴스 생방송 중에 이 사람이 의학 전문 분야 설명 쭉 하다가 갑자기 대사 중간에 의도적으로 world is flat 세상은 평평하다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자기가 하던 말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학 설명하는 중간에 world is flat 그리고는 다시 자기말 하다가 세 번째 또 world is flat 이 사람이 바보인가요? 아니면 플랫어스 홍보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탄이 평평한 세상을 둥근 지구로 속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실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생뚱맞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의 권위 위에 올라앉아서 대통령들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인터뷰 중간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세 번 외쳐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2022년 10월 15일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역 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제 기원제니까 제사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사탄의 제사장 옷 색깔 검은색 옷을 입고 가운데 휴가가 배치되어서 흰색으로 눈에 확 띄도록 글씨를 써놨습니다. 지구는 평평해. 넌 몰랐어? 이런 옷을 입고 나오면 이거 대형 방송사고감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획사에서 의도하고 이 옷을 입혀가지고 혼자 툭 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획사 위에 앉아있는 일리미야티가 시키니까 기획사는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에요. 이것 역시 고지의 의무를 사탄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할 뿐인 겁니다. 나중에 사탄이 둥근 지구라고 속여서 둥근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사탄이 이렇게 스스로 변호할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힌트도 줬냐? 네가 우주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린 것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탄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도 그 죄값은 치룹니다. 둥근 지구에 속아서 그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둥근 지구구학에 속아서 하나님 없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중에 심판석에 섰을 때 왜 복음을 믿지 않았냐라고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봐야 믿을 텐데 그런 것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인간의 지각은 천지 만물만 살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런 궁창 하늘과 또 그 안에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해, 달, 별들, 평평한 땅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깨달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심판석에서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탄한테 속았다고 아무리 변명해봐야 정상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속았다면은 속은 사람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추었다고 믿지 않을 거면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칭하면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과학 빌리버라고 명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이블 빌리버는 평평한 진짜 찬수상을 깨달아 알고 성경 문자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평평한 세상을 문자 그대로 깨달아 알고 믿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플랫어스들보다 더 큰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분들 진짜 많이 봤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문자대로 믿으면 뭐합니까? 문자대로 믿었다면은 그 문자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문자대로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바이블 빌리버라는 그럴듯한 단어보다 그냥 개혁성경 읽고 우주가 있다고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 100배는 더 훌륭합니다. 서열을 정한다면은 과학 빌리버보다 바이블 빌리버가 더 훌륭하고요. 바이블 빌리버보다 액션 빌리버가 월등히 훌륭한 겁니다. 이상한 놈은 그냥 이상한 빌리버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석에서 어떤 빌리버가 예수님께 칭찬받을까요? 과학 빌리버라면은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라면은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액션 빌리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게시록 끝까지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신학 박사보다 천만 배 더 훌륭합니다. 모두 액션 빌리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